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아프간 꺼져 282 와 열광 델랑말랑인데 거의 열광이 델랑말랑이에요. 잠시만요 불만도 3차의 좋은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1.9 이래야지 그래 군인들의 다양한 직업. 아 이 개새끼들아 진짜 야 이 새끼들아 좀 나 좀 살자 어제 배 아 아 한국 맞다 우리 뚫렸네 한국 뚫렸네요. 아 배 있어 나쁘진 않았겠다 정치가 아 척방은 고추가 아이씨 무역 효율 좋은 거 떴으면 좋겠다 에이씨 이딴 거나 써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우 진짜 아이씨 형님 형님이랑 저랑 어떻게 클래스가 다른데 아이씨 위대하신 대명제국님께 소배달 라이벌로 지정해 이 새끼야 아 어이가 없네 외국인 인재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야 위신 안정도 0.9 아 진짜 대출 몇 개 땡기는 거야 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요 대출을 지금 너무 땡긴다 일단 위에 거부터 갚고 이자가 몇 툭까지 4.68 툭까지 씬드 유전 끝났네요 델리 우즈백인데 벵갈이 지금 힘을 못쓰고 있는 것 같아 벵갈이 지금 벵갈 호위 좀 쌓는 다음에 호위 쌓았네요 델리 때리로 갑시다 최소 인력은 다 최고 갑시다 가스만 툭크 형님이랑 친목질 좀 합시다 형님 저 좀 많이 컸어요 사랑해요 됐고 델리 뒤졌어 이씨 우즈백이지 우즈백이면 더 올 것 같다 얘 이게 올 확률 높아요 설마 잠깐만 하 개새끼 진짜 이씨 아 친목질 해놨네 이거 아 전쟁 참여하기 싫어가지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정통독 100이야 신비주의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율법주의 신비주의 개종 필요한 건 해주고 종이통성에 100넣고 어 힌두 같은 경우에는 이교니까 과잉도 2네 개꿀이네 그런데 개종 해주도록 해주도록 하죠 할지도 없는데 바흐마니 국경마차 시아파에 시아파 내가 이 씨 빚지 않아다가는 용서해줘도 넌 용서 못하겠다 이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몇효일 반값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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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연장 아이씨 대출 갚을 수 아 대출 갚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야 됐고요 인력 채우려면 2년 걸리겠네 2년 2년 조금 안걸리겠다 우리 벵가리형이 조금 안정화되면 그때 델리 때리러 가도 충분히 아이씨 아이씨 젠장아 아 저 개새끼 진짜 이씨 아 때리고 싶다 어 전쟁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전쟁 터졌지 뒤져라 이 철회 수입 아 대출 그만 땡기자 더이상 땡기고 싶지가 않아 대출 적당히 땡기자 힘들다 미신 벵가리형 40년대 나오네 봐봅시다 비자나가르가 꺼졌으면 좋을텐데 비자나가르 벵가르 온다 야 벵가르 오네요 아잇 잠깐만요 우리 동맹이고 우즈백 안온다 친다 해도 바우마니가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좋을텐데 바우마니가 바우마니가 조그만 분발하면 델리 종목 무난하게 할 수 있거든요 32 아이씨 야 바우마니 밀린다 가스마니형 왕식은 아 안되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조세건물 조세건물 생산건물 오우야 아이씨 오우 바우마니가 밀었다 변절자 형님 힘내세요 아 뭐 동맹이 하나씩 넣으냐 아 글씨같은거 어 델리 얼마나와 25,000 이씨 너무 소모각 심해 아무리 벵가르 형 4만이라 해도 이거 아 답없다 야 용병 돌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용병 한 6년대 정도 뽑아가지고 돌려야겠어 왕스텔 어떻게 됐지 145 442 왕이랑 후기장도 스텝 비슷하네 왕 장군 쓰자 아이씨 무능같다 대출한 땡겨가지고 용병 한 6년대 정도 뽑아가지고 공성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졸라 비싸 신비주의 쪽으로 가 이렇게 된거 너만 믿는다 자를만한 애가 없네 2,3 아이씨 추가로 뽑아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뜨냐 이거 우주 빠졌다 나이스 요새 뚫어버려 뚫어버리자 아 또 졸라 개고생각인데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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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전선 장난 아니네 여기 야 남부전선이 밀렸다 얘들아 아 됐고 공성 됐고요 야 붙어봐 이새끼야 야 남부전선 확보하러 가자 야 남부 난리났다 야 야 어떤 새끼야 이 비자 나갔다 아이가 이거 뒤지려고 형 아아 미친새끼 야 데일리가자 음 이것까지는 아이씨건 아니야 저기까지 굳이 필요없어 형님들 꺼져도 돼 이제 공성 좀 해줘 이제 공성 좀 내가 있잖아요 양질의 악몽 보통 15 잠깐 군사 날아갔는데 아니겠지 8점 됐고 일단 비자 나그러만 빠지면 게임 비빌 수 있어 이거 이새끼야 지금 니가 공성해야지 이새끼야 이놈이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연장이야 연장 와 굳고 털린다 굳고 털린다 아이고 밀탈 으으 미친 밀탈이 뭐 벌써 털려 이새 개새끼야 이씨 뒤져라 이새끼야 와 마이 캐피탈이 야 내 수도 아 요새 박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요새로 못 박겠어 이 미친 17 어우 버텼다 버텼다 개새끼 비자 나그러지 뒤져라 이 개새끼야 아우 잠깐만요 형 잠깐만 잠깐만 어 너무 아파 아우 개같은 새끼 아 졸라 아프네 개새끼야 뭐 깎아 벽 왠 즉 요기만 공성해 honest 무엇더라? 비자나그로만 빠지면 어느정도 비밀만해 어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 꺼져 이새끼야 나이스 비자나그로 빠졌다 뒤졌다 이 개새끼는 어우야 어우야 이씨 다음은 너다 이새끼야 아 수도 또 털렸어 이 개같은거 아 무역효유 조세 조세 올려 조세 나는 뒤지지 않는다 대마시아 가짜 사나이 눈물 가짜 어 살았어 아직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이새끼들아 어우야 어우야 수도 털렸어 불만도 쭉쭉 올라간다 이 찍었다 어우야 미쳤다 미쳤어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이새끼들아 어우야 이씨 어우야 진짜 미친놈네 진짜 졸라 세다 버텼다 버텼다 야 버텼어 와 간신히 버텼다 이거 인력 얼마나 많았어 만 싸게 먹혔다 싸게 먹혔어 졸라 싸게 먹혔다 여러분 됐고요 어우 84점 85점 음 요정도 내놔 이새끼야 뽀찌는 줘야지 이새끼야 이씨 됐고 용병 6년대 날라갔나보네 어 형 밀렸어? 와 진짜 힘드네요 데일리 99점 됐다 비자 낙을 뭐야 서영아 동맹이냐 하여튼 꺼져 이씨 됐습니다 어휴 힘들어 죽겠네 저 새끼 보소? 내가 목숨 걸고 확장 시켜줬는데 내 멱살을 잡네 10 이것만 봤자 아미르 우회 소집 장군 땅 주고 군사력 받고 지지 요청 외교 대출을 땡겨야되나? 902카로 와 미친 왜이렇게 비싸냐 됐다 됐다 속 따위가 나대네? 시끼가 내 멱살을 잡네 어휴 시 시끼가 내 멱살을 잡네 유지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인플 좀 떨굽시다 아 어우 졸라미 있어 가스만 형님께서 화나시지 않았겠지? 에이 별로 안 퍼졌어 별로 안 퍼졌어 인도 신경도 안 쓰시네 형님들께서 시끼가 몇 시길래 그래? 95 95 따위가 감히 인력 좀 채우고 군사 좀 더 뽑아야되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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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도록 하고 3.11 황금 교역 생산 이자가 제일 높네 좋은가 유지비 3.67 3.67 아 이거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9 여의마 보냐 바보자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해요 십둑가씩 보네 이새끼 열심히 개종해라 경제 찍었죠 경향하러 갈까? 지금 외교 택가스 좀 늦기 때문에 외교 하나 올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합병 비용 영향 찍자? 응 영향 나쁘지 않겠다 사령관 돌아가셨네요 돈이 없다? 뭐 잠시 쓰지 말지 뭐 급한거 아니니깐 나중에 씁시다 됐고 인력 다 찾고 몇시야? 58아 진짜 안 빠진다 땅을 주면 더 나한테 개길 것 같고 애매몽 하네 이거 금광 투자는 할까? 사나이의 금광 투자 가자 어딨냐 여기 금광지역 귀족에서 빼고 귀족은 딴데죠 그러면 안되겠다 어차피 우리 경제 찍었으니까 4 2칸 괜찮아요 짭짤하네 기비병 2비원대식 각각 뽑아주면 될 것 같다 돈 좀 모아가지고 2비원대식 각각 뽑아주고 답은 금광이다. 추가 세금. 위신. 위신 올려가지고 얘 관리 좀 해야겠다. 벵갈. 홀. 다음은 바흐만이 때리러 가겠네요. 클라인 다나줄 해놨네. 10댁 찍었나? 우리 10댁 찍었고. 하나, 둘. 아이씨. 아 진짜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나 했어. 진짜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나 했어. 순간. 진짜 저기서. 행정 올려주고. 적대적인 수사. 외교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종을 해가지고. 위신 좀 뻥튀기도 해가지고. 권력이 잃고 있는 울레마. 얘랑. 개종해서 위신 좀 올린 다음에. 왕시결을 시키고. 달래고. 개종 강요 때문에 그래요. 초반에 얘 신두교였을 텐데. 제가 강요를 해가지고. 아직도 불만이 많으시네요. 인쇄술 터졌네요. 싱키추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인쇄술이냐? 어우 미치겠네. 싱키추위 받은 지 10년대. 왜 뭐하네, 이거? 저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60 빈민. 49까지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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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네. 진짜. 와,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악랄암. 잠깐만요. 보아무용. 중시장주의. 상위나. 정통성 받고. 아, 진화. 진화께서. 아, 진짜. 진짜 힘드시게 만드네요. 일법주의. 위신 받고. 관리합시다. 이제. 됐다. 됐다. 해결했다. 회유한 다음에. 왕실결혼. 950. 950. 졸라 비싸? 더럽게 비싸냐? 됐다. 어우. 해결했다. 아, 이씨. 아, 이씨. 이 집이 플로에 놓으면 4.4. 좀 좋은 좋은 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좋은 거 쓰자. 아, 비싼 게 아니야. 좀 싸고 괜찮은 애 있으면 쓰지, 뭐. 10붙하십어네? 아, 어떻게든 열심히 확장했고. 소쿡 70. 59. 델리를 때리거나 바흐마니 때리러 가야 되는데. 다음에는. 바흐마니 휴전이. 잠깐만요. 비자낙은 또 전쟁 터졌다. 오우야. 오우야. 뒤졌다, 넌. 미신 받고. 개신교 재윤아. 어, 벌써 52년이야?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52년이네? 합병 빨리 되네? 같은 종교, 평판. 평판이 높아?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텐데. 신기하네요. 그럴 줄 알았어. 너 때 비자낙한테 밀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엄격한 연구자들. 오우야. 감사합니다. 델리, 클라인 날조 계속 하도록 하고. 신도, 클라인 날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론, 폴란드. 야, 란드 형이 왜 황제지? 란드 형. 잠깐만요. 폴란드 리투안에 성공했나? 폴리투. 어, 아직도 잘 살아있네. 모스크바는 왜 이렇게 약해? 힘은 못 쓴다고. 아예 312. 너무 약한데? 오스반 투르크는 왜 카라쿠녀는 동맹이라도 했냐? 관계에서 졸라 안 좋을 텐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일단 155 슬리스포 나가오르플레이더님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